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5년 10월에 출고된 2016년식 현대 맥스크루즈 디젤 2.224륜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5만4천킬로미터.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이트 색상 차량이구요. 굉장히 깨끗해 보이죠? 전방 후방 센서 다 장착되어 있고 휠타이어 상태 다 양호해 보이구요. 실내는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고 버튼 시동 스마트기 정품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조선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오토홀드 기능 변자 파킹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변동 시트 뒷좌석도 브라운 시트 이쁘구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뒷좌석 열선 시트 그리고 차선이탈 경보까지 열선 핸들 기능도 적어입니다. 파노라마 썬루프에 전동 트렁크까지 거의 없는 옵션이 없습니다. 성능기록부 보시면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173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